카 하이파이 앤 커스입니다. 오토사운드 이시베이 덕박입니다. 저희 샵에서 판매하는 탑매트를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에 장착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매트도 아주 딱 맞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아주 퍼펙트하게 장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뒷쪽도 아주 퍼펙트하게 작업이 되었습니다. 코너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먼지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퍼펙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카 하이파이 앤 커스입니다. 오토사운드 이시베이 덕박입니다. 탑매트 최고급 탑매트 프리미엄 탑매트 친환경 탑매트 탑매트 장착 후 동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